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우입니다. 자 우리 9월 16일에 치렀던 고3 그리고 N수생 여러분 자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우리 해설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평 보고 오셨나요? 자 그 총평을 보시면 일단 세계사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세계사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는지 키워드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렸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끝까지 고민했던 문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틀릴 거야. 이거 틀리면 진짜 그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긴 한데 문명사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췄으면 좋겠다.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니 이 문화유산은 카노프스 단지입니다. 카노프스 단지를 우리가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볼까요? 이 단지는 미라를 제작할 때 몸속 장기들을 따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날강 유역의 태베에서 출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베에서 이집트 문명이구나. 그럼 이집트 문명과 관련된 문제 고르는 거죠. 문명사 문제입니다. 정답 2번 피라미드. 1번 지구라트는 어디? 메소포타미아. 3번 올림피아 제전은 그리스. 4번 갑골. 어머 중국이네요. 상나라. 모엔조더로 인더스. 그렇죠. 계획도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푸는 문제니까 문명사는 넘어갑니다. 자 1번의 답은 2번이었고 2번입니다.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제국이에요. 동서교류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여행한 라빤사우마가 있다.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 동서교류. 그는 가에서 활동한 네스토리오스교 사제로서 대원 울루스. 대도. 대원 울루스. 대원 제국이란 뜻이죠. 울루스가 이제 제국 국가란 뜻인데. 대도를 출발해서 오구타이. 어머 우구데이 칸이 나왔네요. 우구데이 울루스 칸으로부터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아 훌라구 울루스에 도착하였다. 훌라구 울루스 칸은 맘루코 왕주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과 동맹을 추구하고 있었기에 그를 로마 파리 등지에 파견하였다. 이처럼 라빤사우마의 유럽 여행은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체인 무슨 제국? 몽골 제국. 몽골 제국의 루이라시아 연결망으로 인해 가능하였다. 몽골 제국. 뭡니까 정답. 역참. 뭐야. 좀 쉬운 부분. 중국사에서 몽골 제국을 물어보는 거였고. 여기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를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골 제국 역참이었고요. 이게 왕조를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랄까. 세계사에서 나오는 중국사는 대체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이 왕조는 뭘까. 보통 청나라 왕조를 물어보고 사고전사가 정답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몽골 제국이 출제되었다. 몽골 제국 나오면 머릿속에 동서 교역망이 확대되는구나.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역참이었고요. 2번 군기처를 설치했다. 왕조 물어볼게. 어떤 왕조? 청나라. 누군데? 군기처. 옹정제죠. 옹정제. 만한범용제. 만주족과 한족을 병, 나란히 용 쓰겠다. 청나라. 맹한 모국제 어디입니까? 금나라죠. 여진족. 남명간, 북명간은 요나라. 거란족. 이렇게 보시면 각각 나라. 왕조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하시고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이요. 3번. 자, 서양사로 왔는데 다음 원정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어. 볼게. 이 원정이 어떤 원정이 있는지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이 도시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스 끝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 서아시아, 그리고 인도 북부까지 쭉 올라갔죠. 그래서 3개 대륙,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까지 3 대륙을 모두 다 건드리고 다니더라. 특히나 페리세폴리스를 쓰러두고 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리시아를 멸망시켰잖아. 그쵸? 아케메네스 왕조 페리시아를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갔구나. 알렉산드로스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자,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이 몇 세기일까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보면 페리세폴리스를 함망시켰던 즉 아케메네스 왕조 페리시아를 멸망시켰던 대규모의 전투가 이소스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쓰는 거예요. 이소스 전투. 여러분은 매운 소스 좋아요? 아니 안 매운 소스 좋아요? 저는 이소스 좋아요. 뭐래? 이소스 전투야. 근데 이소스 전투가 BC333년이었거든. 그래놓고 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리시아가 멸망했던 게 BC330년이었단 말이지. 외우면 좋지만 몰라도 어쨌든 BC4세기잖아. 이거 아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죠. BC4세기입니다. 볼게요. 로마 공화정이 수립됐어요. 마라톤 전투가 있어요. 로마 공화정이 수립됐다. 라고 하는 건 BC6세기다. 몇 세기다. 이런 거 말고 마라톤 전투가 나왔네. 무슨 전쟁? 페리시아 전쟁. 이거 몇 세기인데? BC5세기. 그렇죠? 연두를 정확하게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연표 특강할 때도 이 로마 공화정이라든가 그리스에서 연도 정확하게 외우라고 잘 안 합니다. 왜요? 시기 구분만 하고 순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몇 세기 정도인지까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BC5세기예요. 5세기. 다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했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뭔데? 스파르타랑 아테네가 싸운 거잖아요. 그건 역시 BC5세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에니 전쟁. 로마사로 건너왔네. 그리스하다 갑자기 로마가 등장했죠. 포에니 전쟁 264년부터. 즉, BC3세기입니다. 뭐야? 정답 3번이지. 그렇죠? 이렇게 보고. 이게 BC3세기인데 여기서부터 잘 봐. 공화정 3세기. 그리고 이때. 우와, 이겼다. 로마가 이겼는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다고? 자영농이 몰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나라를 지탱하는 중산층이 몰락하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쿠쿠다스 먹으면서 그라쿠스가 개혁하자. BC2세기. 그런데 이 개혁하다가 죽었죠. 죽고 나서 뭐 했어? 스파르타쿠스난이 벌어진 그때부터가 BC1세기. 그렇죠? BC1세기야. 그리고 로마 재정이 수립됐던 게 BC1세기 기원전 27년인데 그걸 그냥 기원 후 1세기로 봐도 되죠. 옥타비아누스. 해서 3, 2, 1 그리고 1, 2, 3 가는 거야. 1세기 때 로마 재정을 성립했던 옥타비아누스를 봤다면 2세기 때는 뭡니까? 5현제시대. 3세기는요. 군인 황제시기. 4세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등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5세기 때 서로마가 멸망하잖아요. 이거를 순서대로 3, 2, 1,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냥 세기별로 순서만 정리하시면 돼. 특히나 로마사가 나오면 공화정과 재정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그 순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BC4세기 여기에 해당되더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소선트까지 같이 기억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 3번 문제 끝났죠? 됐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2번이나 장점을 alliance 따라 incluirt도록 내가 아멘